송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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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만 써가지고 그들도 올라가요 시그레이 송호 잘하시네 아이씨 송풍 송풍 아 이거 잘하지 아이씨 송풍 찬鼓 아이씨 송풍 아이씨 송풍 아이씨 송풍 아이씨 송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그린슬리프 연극인용 저 참았어요 피아노를 합주 좋다 합주 아는 멜로디인데 이건 영국인용 키타운맛으로 사람들이 잘 좋아하는 멜로디 조금씩 맛나게 추워 학생님 고생하시기 고맙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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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알맘 끝이야 약간 음악 이렇게 볼라고 그랬더니 너무 잘해 말 그대로 어울린 수공 이게 또 가능할까요? 그건 합적으로 다른 한계가 있어야 그 멘트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쓰는게 안 돼 응 응 그렇지 그렇지 그거 이제 편도 오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밀러드 키타로만 네 그럼 우리 꼬마가 좋아하는 검정 고무신이 되신지 알라? 모를걸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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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얘기가 잘 모르셔야 만화 주제가가 있어 아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또 거기에다가 우리 저 저 저 저 오늘 집중까지 많이 불러는 거 아니 우선 교수님 교수님 그렇게 아니 교수님 테마 몇 개를 그렇게 한 번 이어주세요 지금 명곡 테마 몇 개 이렇게 한국음악 지금 기타 명연주곡으로 서양음악 조금 몇 개만 세미클래식 지금 이왕 나왔으니까 드문 기회입니다 아주 다리니 아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춤을 또 이렇게 보고싶다 저기서 여기를 보고있어 저기서 여기를 보고있어 이것도 제가 난나 보다 딱 잡고 눈을 내보고 딱 한 방으로 이렇게 해서 나만 안 되는 게 있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그렇죠? 처음에 좀 박수 진짜 좀 더 справ지 한 번 더 한 번 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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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승을 해보려 진짜 바로 —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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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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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망스